나 진짜로 못하겠어 해 진짜로 하라고? 어 해 내가 이 반지를 왜 껴야 되는데? 나 커플 아이템 한 번도 안 해봐서 해보고 싶었어 아 근데 이거 너무 구려 왜? 불도 나오는데? 와 멋있다 와 진짜 겁나 멋있다 빨리 껴 자 뭐 됐어? 낮에는 그냥 끼고 밤에는 이거 키고 끼자 뭐 그런 거까지 정해야 돼? 커플 아이템이니까 똑같이 해야지 알겠어 그리고 이것도 또 뭐? 이거 그거 뭐? 해 남자가 머리띠를 왜 해? 너 기억 안 나? 어떤 거? 너 내일부터 미술학원 다녀? 응 그럼 나도 다녀야지 정말? 응 네가 하는 건 나도 다 할 거야 기억 안 나? 하.. 진짜 과거의 나를 죽여버리고 싶다 얼른 껴 이렇게 하면 안 돼? 걔 뭐야? 사이클럽스 이게 뭐야? 잘 어울린다 하고 다녀 아이 어떤 남자가 머리띠를 하고 다녀 마동석 형님은 왜 머리띠를 하고 계신 거야? 야 이리 와봐 예 예 딴 게 아니지 너 머리가 뭐냐? 사이클럽스 맞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물건 좀 받아놔 네 사이클럽스 씨 이제 뭐 반지도 했고 머리띠도 했으니까 됐지? 또 있어 또 뭐가 있는데? 커플팔찌 그건 뭐 반지랑 머리띠보다는 낫네 줘 줘 커플팔찌 이거 수합 아니야? 원 플러스 원 이쁘네 이쁘네 이게 무슨 팔찌야? 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움직이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? 왜? 난 괜찮은데 아 그치 나 지금 화내시고 싶은데 그럼 가자 어? 아아아 아아아 잠깐만 아파 야 아파 아파 야야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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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지금 나보고 이 상태로 그 하라고? 너가 화장실 오고 싶다며 아니 그래도 지금 이러면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지 아이씨 아 대사다니야 참을래 그럼 내가 화장실 갈래 응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겠네 쟤 이걸 왼손으로 어떻게 끄는 거야? 야 저 알바 봐봐 머리띠를 왜 한 거야? 아우 젤 수 없어 네 여기 영수님 여기 있습니다 어머 저사람 팔에 저거 수갑 아니야? 어 뭐야 얼른 나가자 네 여기 영수님 여기 있습니다 어머 저사람 팔에 저거 수갑 아니야? 어 뭐야 얼른 나가자 온따 내일 쉐어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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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? 너 왜 커피 머리띠 안 했냐? 반지랑 팔찌도 안했네 하.. 나 그거 도저히 못하겠어 죽을래? 야 너 응 이거 받아 야, 이렇게 커플티 같은 게 커플 아이템 있지 누가 머리띠랑 수갑으로 커플 아이템을 하냐? 한 사이즈 큰 거를 바꿔야 될 거 같아 나 커플템 하나도 와 나 커플템 하... 나 커플템... 나 커플... 왜 안 되지? 커플 아이템 1 플러스 1 들지, 할 소문 들지 않을까? 그니까, 그니까 아, 다시 하하 으흐흐